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적극적인 혁신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 최고혁신단체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이구청장은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을 일제정비하는 등 주민중심의 혁신행정을 펼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이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3 대한민국 농업대상에서 지방농정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죠. 혁신을 한다는 것, 변화를 한다는 것, 바뀐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용기를 내주는 공주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